우리 김밥 사서 소풍 가자 가자 이런 화창하고 좋은 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같이 나가줄거지 화요일 오전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? 이 기분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게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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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졸고 있었지? 수요일 오후라 딱 이 시간에 졸고있지 알았어 빙유가 이렇게 깨워주는데 다시 안 졸거징?